이번 한미라이프 에피소드에는 이봉님 밀로 소개합니다. 밤즈 밀로프! 한미라이프! 안녕하세요 저는 구편 명이나물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최선아입니다. 아직까지 명이나물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디스크립션에서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먹으러 갑니다. 먼저 시작할까요? 토마토 먼저 깍데기 깔아야 하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파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지를 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는 혹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나갈거야? 토마토 몇개 필요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케첩을 넣으세요. 3개? 오케이. 그러면 양파는 하나면입니까? 네. 양파가 크니까 네. 담아내기에 하나면 있으면 돼? 네. 오케이. 작은건 난 두개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담아내기라고 하지마요. 양파라고 해. 아니 그게 유스트가 돼갖고 네. 다져요? 네. 다져요? 네. 다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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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다져요? 네. 오케이. 다져요? 네. 다져요? 네. 뜨거우니까. 와. 잘 벗겨지는데요? 뜨거우면 끓였으니까. 네. 소스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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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뜨겠습니다. 다음 3개가 뭐예요? 이제 옥미어 들어갑니다. 오케이. 옥미어. 얼마나 옥미어를 필요해요? 반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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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두개 넣으세요. 한 미 라이프. 두 계란. 네. 뭐 먼저 넣고 하는 순서는 없어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크랙커스. 맥사기 다 가둬도 되는데. 맥사기 꺼내놔서 씻겨야 되고. 그냥 방망이로 찌면은 돼요. 아 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나요? 한 정도. 아 네. 어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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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갈름도 같이. 어 예. 네. 네. 스트레스 날이는. 스치도. 그냥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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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니까. 네. 그렇게 뭐. 곱게 안 해도 됩니다. 아. 곱게 안 해도 되지만. 묽게 안 닦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됐습니다. 한 미 라이프. 오케이. 누군가가 박수 한 번. 땡큐. 오케이. 자. 이제. 오케이. 넣어주세요. 네. 프레카 차례입니다. 프레카 불러갖고. 오케이.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아. 이거. garlic powder. garlic powder. garlic salt. 얼마나? how much garlic salt do we need about? 스푼 내가 갈까 봐. 아. 오케이. 까먹었네. 오케이. 원 스푼? 원 스푼만 넣어봐. 오케이. 한 수저. 네. 한 테이블 스푼. 오케이. 오케이. So we've got a big spoon for us, right? 네. 테이블 스푼. 원 테이블 스푼. 오케이. 야니야, 이게 뭐야? 보여주세요. 어. 스테크 시즌. 스테크 시즌. 조금 가까이. 새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카스코. 카스코에서. 오케이. 월게닉이랑. 네. 유기농이랑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얘도 한 수저? 한 스푼도. 한 스푼. 한 스푼. 네. 스테크 시즌. 알겠습니다. 오케이. 두 스푼? 조금. 두 스푼. 두 스푼? 오케이. 두 스푼 스푼. 오케이. 두 스푼. 그리고. 기름 조금. 오케이. 무슨 기름이에요? 잠깐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바카드 오일. 조금만 뿌리시면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한 스푼. 원스푼. 오케이. 하나. 고기도 기름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세요. 네. 두 개. 두 테이블 스푼. 네. 두 개. 두 테이블 스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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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스푼 مسира. 이건 다 소스니까 이리로 가자 이거는 요리책이 없는 딩임 여사님의 온 클럽 이게 옛날 옛날 레시피라 이 양념은 새로운 거지 다음 단계가 뭐예요? 케찹 넣을 겁니다 케찹, how much do we eat mom? half a cup? half a cup of 케찹 넣어주세요 달걀 equal to two 회로 다 reads 됐어 됐어 오케이 이쪽 감사합니다 양념은 다 끝났습니다 응 이거는 오븐용이죠? 네 네 기름을 발라야 이게 안타지 오케이 발라주세요 제가 발라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오븐에서 안에 있는 내용도 달라붙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 단계가 뭐야? 무슨 고기 소고기 소고기 원래 레시피는 소고기만 하는데 소고기만 하면 뻑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토끼 그라운드를 섞읍니다 어디 봐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비프는 1.5lb 톨킹을 넣고 톨킹을 1.5lb 어? 제 스푼 어디 갔어요? 스푼으로는 반죽하기가 힘드니까 손으로 할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장갑 주십시오 네 장갑 드릴게요 네네 음 smell is good 네 이제 마구마구 이제 반죽을 만들고 반죽을 넣으면 됩니다 반죽을 넣으면 됩니다 네 음 머스타드 향이랑 시즈닝 향이 막 올라와요 네 제가 그 팜글라이트에서 오이 샐러드 큐콘바 샐러드 그 다음에 가카몰리 그 다음에 제가 다 해봤지 오 마이 예 제가 오이 샐러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감자 포테이로 포테이로 네 그것도 너무 쉽더라고요 음 맛있고 네 간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어느정도 넣으면 되나요? 깍쳐요 깍쳐요? 네 올라와도 됩니다 네 클이 되면 스롱 인다니까 네 깍깍 공기 없이 깍깍 공기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이게 과연 어떻게 5분 1시간 반 뒤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단계가 뭐야? 위에다가 케찹을 이쁘게 뿌리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뿌려보세요 어떻게 뿌리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타지않게 아 뿌리는 아 아 어 딱해 딱 이게 이게 뭐지 뭐지 뭐 으 으 으 맛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괜찮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밑에 뭐를 받쳐야 됩니다 오케이 컵할 때 보일 업을 하니까 오케이 이거 없으면 안 되겠네요 네 꼭 받침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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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오븐 템프리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처음에는 370으로 하다가 네 350으로 내릴 겁니다 아 370으로 하다가 350이요? 몇 분 정도요?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370으로 하다가 하다가 한 30분 후에 30분 후에 350으로 350으로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30분 하고 1시간은 350 예예 자 예 엄청 와 뜨거워 조심하시고 네 여기 주스가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너무 맛있게 나는데요 네 네 이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리죠 어 너무 맛있는 소리가 나요 한번 예 조금만 내놔봐 이리와 아직 멀었어 멀었어 음 이제 30분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템프트 다운하고 네 30분 후에 한번 보자 그러면 350으로 낮춰야죠 네 캔슬 아 100을 해야 돼 350 눌렀습니다 스타트 오케이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와 네 된 것 같아 와 다 됐네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잠깐만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위에다가 하나만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아 자 밀러 완성됐습니다 오 예 굉장합니다 전부 다 우와 이야 진짜 잘됐다 와 굉장한데요 와 이게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기름을 부쳤으니까 음 음 음 음 와 와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이야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음 진짜 부드러워요 간이 참 잘 된데 네 어 저희가 반을 치자 엄마의 레시피가 딱 맞는데요 그냥 잠깐 기다려봐 한번 넣어보고 그러시더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이게 소고기랑 털큐랑 들어갔는데 어 뻑뻑함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네요 그냥 비피만 했으면 뻑뻑하거든 음 맛있습니다 음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 보다 더 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음 음 맛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봉님 밀로 완성됐습니다 이봉님 밀로 완성됐습니다 고맙습니다